안녕하세요. 홈텍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준비 대비 시리즈로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텍스에 보시면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하나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설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자료 제공자의 인증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함께 사는 아내를 등록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중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 중 예를 들어서 따로 사는 부모님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홈텍스 로그인 전에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정보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은 근로자가 동의 신청을 하는 동안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휴대폰 인증 방법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바로 등록 부양가족 등록을 하기 위해서 홈텍스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조회 발급을 누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누릅니다. 첫 번째 순서에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자료 제공자의 인증이 가능한 경우 오른쪽에 있는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둘의 관계, 그 다음에 동의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신 다음에 신청하기를 딱 누르시면 그 다음 팝업창이 딱 떠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휴대폰 인증은 우리는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인증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인증 화면이 뜨면서 부양가족한테 온 인증 문자에 있는 인증 번호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설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의 동의 방법인데요. 홈택스 로그인 전에 이거는 이때는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신분증,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는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은 스캔을 하든지 해서 파일로 저장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에 보시면은 위임장 양식이 있어요. 거기서 위임장 양식을 받으셔가지고 이것도 작성을 하셔서 파일로 저장해 놓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부양가족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 발급을 누르신 다음에 연말 정상 간소화를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에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온라인 신청에 있는 옆에 바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소득세액 공제 자료 제공 동의 온라인 신청 화면이 뜨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성명, 관계, 동의보미, 연락처를 입력을 하시고 다음을 누른 다음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이때는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선불하셔야 되는데 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이 세 가지를 파일을 찾기 하신 다음에 파일 변환하시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승리하고픈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텍스 세무 오브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